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누적 관객 수 96만 5,076명을 기록하며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은투했으나 극도로 위험한 전직 첩보요원들. 지려 레디인 그들이 힘을 모아 세상을 구한다는 첩보 코미디물인 레디는 해외 언론들은 평균 연령 63세인 노장들의 깨알같은 연기에 찬차를 보내면서도 그들이 은퇴 상태를 잇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세월은 못 속인다고 그들의 무릎만큼 삐걱거리는 액션 연기 등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미국 박스오피스에서는 개봉 첫 주, 합산 5위에 그쳤습니다. 정항 리, 내 손을 마시게 를 그냥 죽는거죠. 내가 죽는거죠. 무슨? 무슨 chess야? 한국의 미국의 프랑스오피스의 프랑스오피스의 프랑스오피스. 진짜? 아니. challenger? 하지만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가 인정했듯이 모든 분야에서 다재가능한 세계적인 액션 스타인 이병헌의 연기는 국내외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노장들의 딸리는 액션을 도맡아준 이병헌. 졸릴 수도 있던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성룡급 액션을 선보였다는 등 이병헌이 영화의 감초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는데요. 혹평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중인 레드더레전드. 이병헌 효과로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울버린과 8월 초 개봉 예정인 설국열차, 더테러라이브 등 대작들이 줄줄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레드더레전드가 계속 성공과도를 달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울버린과 8월 초 개봉 예정인 설국열차, 더테러라이브 등 대작들이 줄줄 수 있습니다.